사람 죽이는 꿈, 꿈풀이 도사님 이거 흉몽이죠?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꾼 달봉이가 기분이 영 안 좋아 꿈풀이 도사를 찾아갔다. 도사가 달봉이 얼굴을 보고 말한다. 오늘은 또 무슨 꿈을 꿨길래 얼굴이 그따구냐? 아니, 내가 누굴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로 대학 동기를 감전시켜 죽이는 꿈을 꿨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요, 이거 완전 흉몽이죠? 두 명을 한 방에 죽인 거야, 아니면 한 명씩 차례대로 죽인 거야? 한 명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감전된 거죠. 근데 그 감전된 애가 네가 아는 사람이라 이거지? 내 대학 동기 동생이에요. 친했어? 네, 친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전선에 몸이 감긴 채 묶여 있길래 내가 풀어주려고 한 건데, 전선 끝에 피복이 벗겨져 있고, 바닥에 물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가 죽인 거잖아. 그건 그렇죠. 오케이, 하나씩 풀어보자. 일단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네가 죽이는 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조만간 해결되는 꿈이야. 근데 너는 거기에 해당 안 되지. 넌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럼 그건 안 좋은 건가요? 아무 이해관계도 잘못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꿈은 평소 걱정거리나 고민이 해결될 길몽이다. 와, 진짜요? 잘 들어봐. 근데 너는 잘 아는 사람을 죽인 거잖아. 아, 그렇구나. 역시 그건 흉몽이구나, 그죠? 자신과 친한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겠냐, 어렵겠냐?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 잘 아는 사람을 죽이는 꿈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게 될 길몽이다. 와, 진짜요? 이게 길몽이에요? 요새 잘 안 풀리는 일이나 문제거리가 있냐? 도사님도 참, 백수가 그런 게 어딨어요. 에라이, 그럼 내 꿈이야, 가 임마. PD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